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금요일! 원래 기본 출근 시간이 9시 정도인데 오늘은 8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이 8시 반에 자기가 무슨 일이 있다면서 빨리 출근을 해주면 싶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녹아 들어올 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벌어놓고 나중에 카페가 한가하면 빨리 퇴근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출근해서 해피아워가 끝나는 6시까지 카페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마감 정리를 하고 하면 7시? 7시 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끝내고 오늘은 제가 일하는 카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끝나고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회식 장면까지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카페에서 만나요. 남편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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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아이고 오고 사 Cities if you are your friend by them or Aah i love this . 그러면 한 Learn from a friend 놀고 rat 손면 냐. Du Prestonands Finance 갑자기 처음 지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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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금 시대는 8시 5분 전에도 이제 분명히 사그라보러서 이렇게 비싱호스에 넣었던 와인잔을 깎아서 송천이 정리하는 한번 볼게요 중현이 절약밥과 함께 주면 안될 것 같아. 주면이 계속 드레이네요. 신기함이. 배가 고픈이에요. 배가 고픈. 배가 고픈. 배가 고픈. 맛있어. 맛있어.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겹살을 구워줬고 이 친구들이 먹고 있어요. 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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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랜슬. 랜슬. 저를 하고 있는 lets. 랜슬. 그런 경우는 존맹. 뭐. 비. 랜슬. 그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